안녕하세요 우슈입니다 오늘은 라볶이랑 치즈볼 가져왔어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... 소색.. 소원 소금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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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스크림은 두가지 맛만 생각해요 하면 그는 먹으니까 잘 어울려요 지금은 매운 맛이였습니다 더 맛있게 매운 맛이였어요 와이없에서만 먹으면 더 맛있게 하더라구요 너무 맛있을 텐데 저는 안주가다 넣은 면이 먹고싶다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라면이 먹고싶다 국물이 안주도 그리고 라면이 너무 안주먹을 것 같다 넣은 라면이 라면이 너무 적응하니 heut의 라면이 라면이 라면같은 라면 라면이 라면 라면이 라면 그리고 너무 맛있어 이만큼 잘 먹어진다 스쿰스 도둑 아... 아...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반죽이 녹음 멤버로 패스는ahn End 불안한~~ 해주,- 워낙 통ивается 참Q 초ो그 참깊은 뭐 Bier 고춧가루 이거 시원하게 먹으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으세요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치즈가 쫀득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